이 맛있는 사과하고 아까 이미 찍어서 끝났는데 이 맛있는 냄새는 내가 찍을 수가 없다는 말에 다시 한번 하나만 냄새는 절대 못 찍어 지치거리고 이 맛있는 고추도 아주 제가 더빙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맛난 국어, 멸치, 김치, 고추 이 고추를 우리 막내 민혁이가 아주 좋아하는데 저는 이 부추김치를 잘 만드는 섹시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할머니한테 잘 보여야 돼 할머니 수강료를 반드시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에서? 한국에 갔다가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송모가 물어봤대 그랬더니 할머니 부추김치가 제일 먹고 싶다고 그래서 송모가 또 부추김치를 해줄 때네 아이고야 근데 그 맛이 아니야 근데 그 맛이 아니야 그 맛이... 이 송모가 이렇게 봐야 돼 어 너는 반드시 부추김치를 할머니한테 전수 받아야 돼 이렇게 잘생긴 사람 섹시 이 부추김치 반드시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이 부추김치를 전수해야 돼 아이고야 좋은 아침 이렇게 바랍니다 고맙습니다